사순제 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계 대전교구 관저일동 성당주임 신백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가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그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이 말씀처럼 세례자 유한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 정도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려들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안 보고 예수님이 나자레 출신의 가난한 목수라는 것만 생각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구약 성경과 하느님의 음성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들의 증언과 복음 선포 때문에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다음에야 성경을 읽게 되고 세례자 요한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아직 신앙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고 교회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말로 하는 증언보다는 삶으로 하는 증언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을 가리는 일이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냉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성체를 꾸준히 하는 신앙인의 숫자와 고해성사를 꾸준히 보는 신앙인의 숫자가 줄고 있고 새로 입교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요즘 세상의 풍조 탓을 하기 전에 신앙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부터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곧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 마치 취민생활을 하듯이 한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냉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간다고 해도 신앙인들만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앞장서 가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캐럭과 즐거움을 버리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순 시기는 우리 자신의 삶 전부를 반성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고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은 참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관저일동 성당주임 신백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신백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